뭐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 다 돼요? 다 되지는 않은데. 제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알 수 없는 인생 부를까요, 그러면요? 그럼 그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 맨정신이 처음입니다. 아, 늘. 맥주 한 잔 먹고 불러본 적 있는데 이게 최초라 거의. 이분이 만약에 이 노래 부르면 또 다른 신도로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너 실력으로 네가 추천한 거라고 난 믿고.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일단 앉혀봐. 이거 말고? 아니, 참, 참 앉혀봐요. 죄송합니다. 이거 말고?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진 건 아니야. 앉아, 앉아.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뷰피 씨, 앉아요. 내가 이 정도는 아니야? 아니, 잠깐만 정리를 좀. 미안하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일단은 그거는 얘기 드릴게요. 이건 확실하게 정해야 되니까. 네. 지금 메인 보컬은 아니에요. 아, 예. 그럼요. 노래를 너무 긴장해서 부르시니까. 또 좀 본인 평소 실력보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방금 부르는 거기까지 숨을 안 쉬었어요. 숨 쉬었어. 긴장 너무 많이. 진짜로. 괜찮았어요. 잠깐만, 노래가 다른 거 하나 좀 돼요? 다른 거요? 왜냐면 우리가 댄스 그룹이기 때문에. 댄스요? 댄스. 댄스. 댄스 그러면 쿨 뭐 갈까요? 쿨 뭐. 쿨 하나 뭐 한 번 해봐요. 뭐, 뭐였지? 쿨? 애상 한 번 어때요? 아, 하여튼 애상 갈게요. 아, 그래도 친구가 긍정적이고. 전체적으로 나는 이런 의지와 의욕이 좋아. 있어요, 있어요. 잠깐만, 점점 내 마음이. 어, 이거. 잠깐만, 애상. 알잖아, 이거. 알잖아. 갑니다. 그렇죠?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예스! 왜 이렇게 긴장을 해? 알잖아. 너를 이토록 사랑하며 기다린 나를. 뭐가 그리 바쁘지 너무 보기 힘들어. 넌 도대체 뭐하고 다니니 그게 아냐. 이유는 묻지 마. 그냥 믿고 기다려주겠니. 이거 진짜 너무 높은데? 이거 너무 높은데? 그건 유리 파트야. 아, 그렇죠. 그건 유리 파트. 방금. 방금. 아, 죄송합니다. 그건 유리 파트야. 일단 안 줘. 아, 죄송합니다. 아. 아.